기상캐스터 배혜지 허영 후보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김애란 후보가 변호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판결문까지 내보이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가 2014년에 원주시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었다며 성범죄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애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걸 제가 수임을 해서 장사자하고 수임 계약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 피고인 변호 논란은 재판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 불법했는지 적법했는지로 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남용하다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보십시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출력되었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애란 후보는 허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때 벌금 1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법원의 양형으로는 집행유예나 실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에게 잘못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과 다짐을 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허영 후보는 김애란 후보의 아파트 매입과 중학생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애란 후보는 허영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비서실장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성범죄 피해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두 후보가 난타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선거전이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